마포구는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보행환경과 더불어 향후 준공예정인 마포구민체육센터 이용에도 큰 도움이 되도록 마포구민체육센터 진입로를 확장했습니다. 많은 지역주민이 큰 불편 없이 마포구민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. 최보슬 기자가 전합니다. 지역 최대 다목적 체육관인 마포구민체육센터의 진입로 확장공사가 금년 4월 20일 공사를 착수해 6월 말 공사가 마무리돼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. 본 공사는 망원동에 위치한 마포구민체육센터 진입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기존 6m로 협소한 도로를 13m로 확장해 양방향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. 또 보도구간도 3m로 넓게 조성하고 가로수도 식재하는 등 한층 업그레이드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했습니다. 도로를 확장하면서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던 거주자 우선 주차면도 당초 48면에서 70면으로 22면이 늘어나면서 이 일대에 부족한 주차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. 마포투데이 최보슬입니다.